안녕하십니까 북가든 정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입니다. 지은이는 사이토시겠다 옴기니는 김슬 편행곳은 다른 상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마음이 힘들고 우울할 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간이 지나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께서는 누군가에게 항상 편안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신가요? 만약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일 것입니다. 각박한 세상살이 한켠에 편안히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안식처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쌓인 감정의 찌꺼기들을 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 얼굴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지쳐있을 때 목소리와 미소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는 스스로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 즉, 함께 있으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지닌 공통적인 조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자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자극들은 결국 스트레스로 남습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 애쓰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 삶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극과 스트레스는 반드시 적당한 수준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숨 돌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생활의 리듬을 찾아내고 단 5분이라도 자신만의 여유 시간을 갖습니다. 둘째는 기분 스위치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하게 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감정과 더불어 보다 좋은 쪽으로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기분 스위치를 바꾸게 되면 몸과 마음의 반응이 바뀌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 스위치를 켜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라는 단어의 여섯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키워드인데요. 스포츠, 운동, 트래블, 여행, 리크리에이션, 오락, 잇, 먹기, 슬립, 잠, 스마일, 웃음 이렇게 여섯 가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한숨 돌릴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무엇이든 재미있어 하면 스트레스는 멀어진다고 합니다. 셋째는 무엇인가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우울증과 불안감의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에 열중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마음의 특효약입니다. 몰두하는 동안 일상을 잊을 수 있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발생을 억제시킵니다. 넷째는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움직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많은 생각으로 머리가 피곤합니다. 피로가 쌓이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두통과 같은 자각 증상을 느끼고 불균형적인 피의 흐름으로 불쾌감을 느낍니다. 머리가 피곤해지면 마음도 굳어집니다. 이럴 때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행을 좋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민해지고 부정적 감정이 커지면서 주의로 불쾌한 공기를 발산하게 되고 주변인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같은 자세로 오래 있지 말고 다른 자세로 바꾸거나 몸을 움직입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지금 움직여주는 것이 자신의 기분도 전환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푹 자고 가볍게 일어납니다. 잠의 질이나 수면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리고 수면은 마음의 건강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고 수면 중단의 현상을 겪게 되면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정신적인 균형까지 깨지게 되어 평온한 마음을 지닐 수 없습니다. 양질의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고 취미활동이나 사람들과의 즐거운 대화를 통해 불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한 발 물러서서 내 마음에게 물어봅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관대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고 현재의 마음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 자신의 심리 상태를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설령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전력 질주는 모두를 피곤하게 합니다. 흔히 완벽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쉽게 심신이 짖죠. 정서가 불안정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하며 몸이 무거워지는 등 우울증과도 비슷한 증상이 일어납니다. 또한 지나치게 최선을 다해 전력 질주하게 되면 실패했을 때 상처가 훨씬 깊게 남습니다. 결국 주변의 공기를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100점을 목표로 달리시나요? 내가 전력 질주하면 나와 주위 사람 모두 숨이 막힙니다. 100점보다는 80점이나 70점을 목표로 하고 대신 따로 빼놓은 20점이나 30점은 인생을 즐기고 숨을 쉬고 어깨에 힘을 빼는데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쁜 때일수록 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을 때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순서대로 해나갑니다. 너무 잘 하려고 하면 의외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노자가 말한 소욕지족 즉 마음의 요구 수준을 너무 높이 잡지 말고 100% 아래로 생각하여 행동하라는 지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될 대로 되라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뇌세포를 유연하게 하여 오히려 능률이 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일은 끝나게 되어 있고 괴로운 일도 그리 오래가지 않아 자신 스스로는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 책의 말미에는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하는 다소 답답한 관계를 홀가분하게 할 수 있는 처방도 내립니다. 우선 일일일 웃음일기를 써서 유머감각을 길러보는 것입니다. 하루의 생활 속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을 매일 기록해두다 보면 일일 오후 웃음이 될 만큼 웃을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웃다 보면 유머감각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수평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세상을 보는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무엇이든 둘러보고 무엇이든 경험한다는 생각을 하고 실천해 봅니다. 어떤 경우든 아래만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위만 쳐다보게 되면 판단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수평으로 유지한다면 훨씬 넓게 그리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싫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는 그들을 그들을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관점을 조금 바꿔서 바라보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싫은 부분을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의외성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한쪽 면만 바라보고 싫다, 정말 싫다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관계 개선은 어려워질 뿐입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관점을 바꿔보면 싫어하는 사람과도 적당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은 먼저 나 자신을 편안하게 해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편안한 상태로 만드는 태도와 행동을 갖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삶, 일, 관계 모두가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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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